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도 금액도 적당한 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의 계획관리지역 전인데요. 권폐율 40% 용격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1636제곱미터 약 495평으로 1017제곱미터 약 324평 565제곱미터 약 171평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도로에 바로 접혀있는 토지인데요. 70미터 떨어진 곳에 제법 규모있는 축사와 현 토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서산 AB 간척지구와 간호로가 보이는군요. 교통역권 등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이며 면사무소와 각급 학교가 있는 면소재진은 차량 10분 내외 군청 의료원 역 홍성시내는 차량 25분 내 거리입니다. 서해안의 국량도 차량 15분이면 접근 가능한 가까운 곳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전임에도 평당 10만원, 전체 금액 4,950만원의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귀농을 생각하시거나 경영체 등록 가능한 토지를 찾고 계신 분에게 좋은 기회의 토지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